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 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사람은 항상 같은 데서 넘어진다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만다 제가 진짜 인상 깊게 읽었던 어떤 책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사실 그동안 영어 공부를 되돌아보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나름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포기하곤 했었고요 매번 비슷비슷한 점수를 받아들었었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영어가 내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뭐 때문에 영어가 어려웠던 것 같으세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은 용어가 너무 어렵죠 특히 한자어가 섞여 들어간 이런 어려운 용어들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죠 또 외워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용법들을 외우다 보면 정말 영어가 아니라 외계어 같고 쳐다보기도 싫고 너무 싫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제 우리 이비에스의 훌륭한 지필진들 특히 연계교제를 지필하시는 여러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이 질문을 놓고 지난 삼 년 동안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라고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직관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인 원리라는 게 말 자체가 좀 어렵죠 일단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정보를 제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우리말이니까 읽고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확 와 닿지는 않잖아요 자 근데 이런 식의 정보 제시는 어떤가요 아까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남자가 내 동생인데 근데 그 남자가 이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빨리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기억에도 훨씬 더 오랫동안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다이어그램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문법의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원리라는 키워드였어요 사실 이제 기존의 문법서에는 이 정도로 원리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훌륭한 기술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 하나 더 전 단계에 보다 더 바닥 기본이 되어주는 원리가 깔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전치사고 분사고 투부정사고라고 하는 거를 암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 문장 이면에 깔려있는 더 근본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우리말이랑은 다르게 정말 핵심적인 정보 알갱이가 되는 정보 이제 이걸 핵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먼저 제시하는 언어야 그래서 핵을 일단 제시하고 그 뒤로 자세한 정보가 가서 붙는 소위 말하는 헤드 이니셜이라는 언어야. 그래서 이 핵 뒤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에는 투부정사 분사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정말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하나 세부적인 과정을 보는 그런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직관적인 원리도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직관적 원리를 제시하고 난 뒤에 정말 중요한 단계가 예문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고만고만한 문법서에 있는 그 예문들로는 여러분의 독해 실력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원어민과 함께 진짜 공들여서 예문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따라오신다면 정말 앞으로 영어 공부의 일대 혁명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함께 가야 할 시간이 마흔 시간 다소 좀 긴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마흔 시간을 어떻게 공부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 함께 하는 시간이요 진짜 숨이 턱에 닿게 힘든 막 오르막길을 올라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그냥 제 손잡고 동네 산책하듯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저요 여러분한테 열심히 예습해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볍게 잡지 책 읽듯이 읽어보시고요.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여기를 모르네 이렇게 밑줄 만쳐 오십시오. 정답 맞추는 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또 해설지 보면서 오답 체크하는 거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은 문제만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맞춰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함께 떠나려고 하는 이 긴 길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고 끝까지 해낸다면 정말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감히 약속하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영어 인생에 있어서 진짜 혁명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재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준비해서 우리 1강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강에서 여러분 기다릴게요.